우리.. 우리 새 집 아니야 너 재벌이야 재벌 이소야 좋은 집 사줬는데 부동산 비싼 거짓말 집이 지금 원석이 됐습니다 아까 하다가 제가 너무 집중했는데 배터리가 나왔나봐요 이게 멋진 못내고 제 옛날 집에서 이사를 한 상황인데 집이가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적응기가 피었고 아.. 제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네요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시로 저한테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서 다닙니다 아니.. 우리 새 집 아니야 자 도전해봐라 오사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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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아이쿠 아이쿠게 대지 말고 오라고 아이쿠게 대지 말고 오라고 좋은 집 사귀는 거에요 비교를 사귀는 거에요 비교를 사귀는 거에요 비싸요 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